외국 투자가 늘고 있어도 아직 셀코리아는 아니다. 라고 신문에 셀코리아가 뭐예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의역하지만 한국 기업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. 외국 자본이 한국에 진입할 호기는 아니다. 란 뜻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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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